병원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46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건강보험공단 팀장 최 모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.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은 돈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병선 기자입니다. 베이지색 외투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46억 원을 횡령해 달아났다가 1년 4개월 만에 붙잡힌최 모 씨입니다. 최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강원경찰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했던 39억 원의 행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관건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입니다. 최 씨는 첫 조사에서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최 씨의 가상화폐 추적이 늦어지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하고 실제 잔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있습니다. 하지만 최 씨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가 다양하고 지갑도 여러 개라 대조하고 추적하는 과정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가상화폐 추적은 피의자의 협조가 일차적으로 필요한데 협조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자금을 추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은 자금 추적이 늦어지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먼저 검찰에 송치하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액수와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송치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